반의 세균을 모조리 내 손안에 세균 잡는 주부를 만나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유은영 주부를 소개합니다. 제가 주부님이 놓치기 쉬운 세균 덩어리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필요는 화장실 안에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혹시 이건가요? 가정에서 쓰시는 샤워볼이랑 샤워타월인데요. 이 안에도 세균과 각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매일 씻고 닦고 하는 건데 그래도 많아요? 네, 그래도 세균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욕실이 항상 습해서 그러니까 샤워볼이나 샤워타월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과연 주부의 말은 사실일까? 이제 쓰고 말려고 쓰고 말려고 개척한가요? 전문의 도움을 빌려 샤워타월의 은밀한 속을 들여다본 결과 이물질의 천국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떼타월을 너무 오래 사용하셔서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여있는 것은 지금 세균들이에요. 어머, 떼겠죠? 샤워타월은 뜨거운 물에 삶아 관리해주거나 물과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어 만든 식초수에 담가 뒀다가 깨끗하게 빨아서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오래 쓴 타월은 위생을 위해 욕심 부리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그렇다면 입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칫솔의 상태는 어떨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칫솔에도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칫솔을 씻어서 잘 말린 다음 전자레인지에 1분간 굴려주면 잔여 세균을 잡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칫솔 속 세균은 어느 만큼 줄어들었을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세균이 사라진 모습 보이시나요? 마지막 세균 덩어리 바로 가습기! 청소를 자주 하지 않으면 세균 분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가습기! 세균의 온상지가 된 가습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가습기 물통은 세제나 비누보다는 소금과 물을 섞어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세제로 할 경우에는 잔여물이 남아서 나중에 호흡기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 재료인 물과 소금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통에 물과 소금을 2대1 비율로 넣고 신나게 한번 흔들흔들 흔들어주면 끝! 본체는 여기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해서 좀 더 강력하게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물때가 많이 낀 본체에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부어준 뒤 가습기 용설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겉모습도 반짝반짝! 세균 걱정은 날려버릴! 가습기 청소 오케이! 청결한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집안의 세균을 물리치는 일 꼭 기억하세요.